서울하는 게임이고요. 자신의 말이 깜짝이에요. 그리고 말을 눈 쪽에 내려놓아요. 상대편이 차례대로 조차비를 보여서 복수가 나오면 잘 속여요. 1, 2, 3, 4까지 하고 싶은 말을 해요. 이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다른 정답이 나오면 그 말을 했던 사람은 떨어지고 계신 거예요. 1부터 2, 3, 4까지 나오면 1, 2, 3, 4까지 하고 싶은 말이에요.